아시장 흘러는 이리쥬 입안에 비빔밥 입안에 비빔밥 너무 예쁘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하고 너무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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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노른자 계란 아삭아삭 나는 그치 이는 소스에 롤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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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은 치킨이 아주 맛있어요 바삭바삭 근데 이거 살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바삭바삭 실제는 바삭바삭 오징어 주먹밥 식감이 정말 좋아요 고소한 맛 정말 맛있어요 짭짤하고 맛은 따로 굽게 치는 중 매콤하고 아삭해요 면은 너무 잘 어울려요 짭짤한 맛 굽게 치는 중 쫄깃쫄깃 지절로 더 쩌깃 바삭바삭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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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소시지 치즈와 매콤한 고소함이 느껴져요 고소하고 매콤한 고소함하고 매콤한 식감이에요 시원한 맛이에요 약간 맛있네요 맵고뭇 오징어 교묘장은 주차에 맛있더라구요 너무 맛있어요 테마스 뱅볶음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뱅뱅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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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뱅 매콤하고 맛있어요 뼈는 고춧가루 김치고기 검은색은 치즈가 너무 좋네요 맛은 쫄깃하고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편해요 양념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